기본적인 생활체조가 이제 익숙해졌다면 각 동작들을 입체적으로 운영한 생활체조를 배워보도록 하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가슴을 열자, 덩덕궁체조, 민속에어로빅 등의 다양한 생활체조를 개발해왔다. 특히 전통 민속동작을 현대체조에 접목시킨 덩덕궁체조와 가슴을 열자, 민속에어로빅 등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선보일 수 있어 고유한 우리 문화를 계승시킨 생활체조로 각광받고 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